안녕하세요. 곱씨나리의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촌나리와 함께하는 마리오파티 시간입니다. 저는 이 친구 1이죠. 우리 조카나리께서 1 자 이제 곱씨나리입니다. 곱씨나리 차례는 뭐 이제 6 아니면 6 아니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 주샤이 돌렸다고 말할 수가 없죠. 봐봐요. 5 나왔네요. 구샤이 못걸렸네요. 1, 2, 3, 4 해가지고 시타는 여기에 이쪽으로 가죠. 철망 테니스! 철망 테니스라는 미니게임은 날아오는 공을 피하면 되는 게임이다. 자 일단 컴터를 피하면 됩니다. 왜 나를 노리고 있나? 아아! 나 먼저 제일 죽은 건 제일 먼저 죽어. 피해야 돼. 피해야 돼. 피해야돼. 이겨. 이겨. 자 피해야 돼. 무조건 피해야 돼. 무조건 피해야 돼요. 무조건 피해야 돼요. 평화롭게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곱씨나리가 이게 재미없는 게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저는 재미없는 영상은 편집을 안에서 영상은 끝! 택배 징탈전! 한 명 쪽은 들어오느라 내가 이번에 짐을 뺏을 수도 있어 세 명 쪽은 두 개의 짐을 뜰 수 있어 맞아요 제가 이겨야죠 제가 이길 것도 있어야죠 두 개 다 들어요 네 됐어 가요 빨리 네 제 위로 올라가면 되고 세 명 쪽은 두 개의 짐 죽었어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한 번 입사하셨던 아 마크? 아 그 음 어 네 있죠 네 아 그런거 은근히 기억 안하셔도 되는데 아니 어떤 초보가 익사를 합니까 자 제가 1등이죠 봐봐요 이건 제가 1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봤죠 고씨나리가 이렇게 잘한다구요 봐봐요 여러분들은 모베만 모베만 보다보니까 고씨나리의 이런 활약성 보지못 나리님이 이기는 게임이 있을 줄이야 덜덜 나리님이 이기는 게임이 있을 줄이야 덜덜 네